오늘 우리집 점심식사는 고구마 닭짐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, 집에 지금 작년에 거뒀던 수상 고구마, 꿀고구마하고 저셋고구마랑 또 밭에서 태운 당근하고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굴소스 좀 넣고 노랗게 굽다가 여기다가 소스를 이것저것 후추랑 마늘, 생강, 또 굴소스, 간장 이런 것들 넉넉히 해서 소스를 만들고 찬딕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호추가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후라이팬에 다 굽던 것을 이제 여기다가 국물을 찾아가니 넣었어요 완전히 아주 맛있게 익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닭 다음에 이제 대파 좀 썰어 넣고 당면을 좀 넣으면 먹고 난 다음에 여기다 또 밥을 볶아서 볶음밥을 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즐겨 먹는 우리 친구들이 łą쌉땅 property 고금아 탕진리 고금아 탕진립 마지막이면 이제 Achille 대파를 좀 썰어서 넣을거예요 아주 맛있겠죠 충동 푸진해요 한세계층